여기에다가 간접등 파는 것도 너무 매력 있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실링팬. 이거 지금 돌아가는 거. 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저거 기본 옵션이고요. 오케이. 이것도 이렇게 리모컨 하나로 작동을 하실 수. 야야야야야야야야. 와, 정답입니다. 우리 허재님도 자동 좋아하죠? 자동 좋아하죠. 네, 자동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뭐야? 두 개 지금 이 버름딸이 떴네. 네. 보름달이 뜨기 전에 이 집 보러 와요. 사실 이 집이 신축이거든요. 네. 매끄러운 진행. 매끄럽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단차가 있잖아요. 이게 거실하고 주방을 분리를 딱 해주는 거죠. 주방의 공간을 반 정도 올렸다. 반 정도? 네. 살짝 올린 거예요? 살짝 올렸어요. 아니 그냥 승중이라고. 살짝 올렸어요. 아니요. 살짝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집의 이름이요. 이름이요? 여기서 나옵니다. 뭐예요? 반올림하우스. 딱 좋아요. 딱 좋아. 맞아요. 제가 여기다 좀 준비를 해왔어요. 진짜 매력있다. 준비했어. 좋아. 제가 제 노래로 좀 해봤는데. 어. 시작해 반올림. 너에게 내던질 풀옵션. 시작해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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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